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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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남 썸녀가 함께하면 움찔고 하는 왜왜왜? 움찔고야 썸남 썸녀가 함께하면 움찔고 하는 사랑의 마시멜로우 게임 아 왜 자꾸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마시멜로우를 입에 하나씩 넣고 스타크래프트2를 외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2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발음이 너무 구리거나 이런 사람은 똥망치로 졸라 맞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스타크래프트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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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지 알아 씹으면 안 씹기다 안 씹어 스타크래프트2 안 씹어 스타크래프트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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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꺼져 후 스타크래프트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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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씹어 나 씹지 말라고 안 씹어 씹지 말라고 나 웃겨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스타크래프트2 스컹 스편 스타크래프트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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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orph 나오지 않을까? 아 더러워 대단한걸? 좋으니까 맞자 이제 되세요 고개에 숙여 머리로 때리는거 아니죠? 당연히 설마 이렇게 때리겠냐? 아 이거 아까 도화가 때릴까? 네 아 이거 진짜 야 뭐야 아씨 뭐야 이거 진짜 야 이게 뭐야 짜이씨 아니 씨마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깨진진 몰랐어 뭐야 야 나 나 나 미안해 아이씨 깨졌어 이거 봐 나 아니 쨍쨍쨍 쨍쨍쨍쨍 뿅쨍 안하는데 여기 괜찮아? 근데 진짜 괜찮아? 여기 괜찮지? 아잇 이슈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아 광대야 끝 안녕 끝 아 감사합니다 어